이슈뉴스 나 혼자 산다 성훈, 발군의 수영실력, 기한84 질투유발, 매경닷컴 엠케이스. 포츠 김도형 기자, 나 혼자 산다 성훈이 선수 출신다운 멋진 수영실력을 뽐냈다. 15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.에서 이시연과 성훈, 기한84는 함께 여행을 떠났다. 16. 이날 세 사람은 여행지 숙소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대결을 펼쳤다. 17. 꿀찌가 바닥에서 자기로 했다. 18. 나 혼자 산다 성훈이 빼어난 수영실력을 자랑했다. 19. 사진은 mbc 나 혼자 산다 방송 캡처 선수 출신인 성훈에게는 핸디캡을 주기로 했다. 19. 수영을 아예 하지 못하는 이시연은 걸어서 가도록 했다. 19. 결과는 성훈의 압도적인 승리였다. 19. 기한84가 몇 번이나 재대결을 며 청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. 19. 이후 기한84는 아쉬운 듯 다 같이 하는 것을 해보고 싶었다. 19. 서로의 발목을 잡고 헤엄치는 것에 도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. 19. 서비'. pandemic. 지 20. 24.